좋아요, 구독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관심주들 등장해줬습니다. AP위성, 삼성공조, 카티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그리고 SK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5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이 3% 이상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 2개 종목은 9%가 넘어가는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오늘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화요일이죠. 5월 28일 짚어주셨던 이 헝셩그룹. 최근 한중 FTA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난 4거래일 중에 3거래일 무려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75%에 달하고 있고요. 또 오늘의 장정관심주였던 카티스는 시가 대비 최대 9% 이상, 그리고 삼성공조는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관심주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관심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벤트 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현재 이제 그 3,500명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거 꼭 저기 KBS 프로그램 이름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계급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내용같이. 얘기를 못해. 자, 3,500명 돌파를 했는데, 3,500명 근처인데요. 3,000명 돌파 이벤트로 제가 숫자 3가지를 오늘 가르쳐드릴 거예요. 1,000명 때도 했었고, 2,000명 때도 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들어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를 더하셔가지고요. 지금 글을 이미 올려놨어요. 거기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더하셔야 돼요. 숫자 3개 더하셔야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숫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여기다. 숫자 2. 어렵지 않아요. 딱 봐도. 이거 2랑 좀 이따 중간에 제가 하나도 공개할 거고, 말미 하나도 공개할 거니까, 오늘 이거 3개 더하셔가지고, 유명 브랜드 치킨, 피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별다방 커피까지 해서 선물 보따리 쫙 풀었으니까, 이 숫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가 또 나오는 숫자 3개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 오늘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은 이렇게 5가지 종목입니다. 매일매일 5개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종목들은요.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고민고민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5가지를 올려드려요. 잘 보이시죠? 오늘 올려드린 종목들이에요. AP위성, 삼성공조, 카티스, SK, 이스타시아 홀딩스 올려드렸고요. 오늘 AP위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4종목은 3% 이상 움직였고, 삼성공조랑 카티스는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가 대비해서입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안 합니다. 그거 개선 안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얘기를 해야죠. 시가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항상 종목은 언제 올려드리냐면 8시 55분경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고 종목 좀 볼게요. 오늘 종목들 보기 전에 헝션그룹이 오늘도 급등 흐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헝션그룹이 우선은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같은 내용이지만 중국과의 다시 이슈거리가 생겨주면서 FTA 비롯해서 우선은 좀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급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고 헝션그룹은 큰 차트에서 보건대 현재 자리는 거의 어떤 식으로? 꼭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위험한 자리라 절대적인 접근은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확대해드리자면 이렇게 올려친 모습이에요. 그렇죠? 더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이틀 동안 올라갔지만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슈 자체가 조금 기술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올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봤어요. 왜 봤냐면 어제의 종가 라인을 그어볼게요. 이 라인이고요. 그리고 오늘 갭으로 뛰면서 올라가는데 갭으로 보니까 공간 자체가 여기가 더 좀 열려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슈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갈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가지고 올려드렸고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이 좀 났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잘 먹었고요. 지금 현재 정리하셔도 수익률은 6% 정도가 나시는 상황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현재 6%가량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저는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래 이 보이는 수익률은 오늘 시가 대비해서 고점, 고가 대비 수익률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저 수익률이 어떻게 나와? 시가 대비해서 고가. 계산해보세요.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카티스도 사인을 드렸고요. 카티스 상장은 절망 안 된 종목인데 이게 이제 하이엔드 보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데이터 센터 등의 중요한 국가 중의 시설에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상한가 들어갔지만 역시나 카티스도 공간 자체에 대한 여유가 있더라고요. 윗공간 내에서. 그래서 아, 이것도 짧게나마 한 번에 반등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첫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봐야 되는데 상장했을 때는 거래량을 여기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 아, 한 번은 더 갈 수 있구나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짚어드렸고요. 아침에 오늘 9% 출발해서 19%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오늘 시가 대비해서 고가 9% 좀 나와줬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뭐 이스타시아 홀딩 수도 짧게 올랐다가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 이슈로 보면 되는데 이런 거는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빵 하고 터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한 거고 오늘 뭐 보시면 헝시형 그룹도 같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잘 먹고 빠르게 처리하고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었죠. SK도 오늘 제가 뭐 사인을 좀 드리긴 했어요. SK는 짧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딱 3%. 시가 대비해서 고가 딱 3% 조금 넘어갔다가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는 3%보다는 2% 정도가 낫거든요, 사실. 그렇죠? 시총이 크다 보니까 2% 정도 수익보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이것도 잘 맞춰드렸습니다. 종목 크기 가리지 않고 항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대응이 0 안 되시면은 혼자 하시기 힘들다는 판단하시면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바로 또 이어서 또 좋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